안녕하세요 저희는 아마존 입니다 저희는 댄스 볼 스타일을 잘 보셨나 모르겠어요 저희가 거기서 굉장히 일찍 하려고 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함으로써 굉장히 빛나는 아이디인데요 저희를 모르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으니까 저희가 어떤 스타일의 댄스 브루인지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바로 알 수 있을까요? 저희는 이렇게 잡지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댄스 브루이고요 그게 저희 팀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각기 다른 스타일과 각기 다른 능간으로서 한 집으로 뭉쳐져서 멋있는 퍼포먼스, 멋있는 춤을 하는 능간은 동물 아닙니다 이렇게 하거든요? 그냥 드리고 저희 옹세스는 지금 저희는 춤을 민박하게 살아난 거예요 이렇게 노 마스크로 보면은 이제 수면숨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이분 계속 붙여? 이분이 노 마스크로 다닌다고 하는데 되게 되게 부끄러워 진짜 미끄러워요? 근데 마스크를 끼는 게 굉장히 너무 일상이 되고 사실 2년이면 모든 거에 인간이 적용하는 시간이네요 2년이면 그래서 이제 마스크를 안 낀 본인의 모습을 너무 부끄러워하실 수 있거나 저희도가 좀 더 부끄러워하고 있지만 이게 진짜 자기 얼굴을 틀어주는 거예요 아 진짜?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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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살아오세요 지금 일단 이렇게 공연을 올리게 돼서 너무 감회가 하셨고 저희도 너무 마스크 없이 공연을 진짜 월만한다 너무 감사하다 그리고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안녕하세요! 그러니까 정말 안녕하세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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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래서 이제 춤을 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또 많은 응원을 받고 춤을 출 수 있을 거éra 파이팅 한번 할까요? 다양한 포 PW familia 그리고 멤버와 нас이 세상의